분노조절 장애가 온 왓처 이거 볼때마다 너무 히오스만 보인다 최대체력 15 야 이것도 최대체력 비례였구나 하긴 저거 사일런트는 6먹고 아크른 7먹고 그랬지 결론 들고 가야되요? 어차피 분화 안푸는 미션이니까 결론이 좋네 찬가도 괜찮겠다 찬가가 있음 이제 그만큼 저지쓰기 편해지니까 외세 들고가죠 외세 돌아왔는데 외세 돌아왔는데 변기적 돌려차기 카드 잘 나오고 있던 잘 돌렸어야죠 학습도 쓰는게 낫겠죠 근데 지금 넣기는 좀 빨리 넣은거 같긴하다 아 문화 써야되지 첫 턴에 쓰는게 미션 내용이다 녹아내리날 축성 이제 젖이 잡혀야 되니까 딜카드는 좀 그만 넣어야겠다 근데 노갈 먹었네 하필이면 진노를 못풀기 때문에 추월을 못쓴다 천둥 인공물이구나 나쁜 놈들 추월 마요가 일망에서 나오는 시드 휘갈 김 김휘갈 지금 필요할래? 어 웨셀 도장이니까 뭐 넣어도 되긴 되겠다 태다돈 대다돈 야 도라이 같은 야 죽었는데? 맞는다 와우 끔찍하자 끔찍하자 조훈 뭐야 반도라 먹었다가 이상한거 나오면 타격보다 손해일 것 같은데 코스트가 답이 아닐까 지금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코스트로 미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뭐가 거대지 안받다 타격? 이것도 괜히 변화했다가 이상한거 나오면은 저주 카드 되니까 맹공 맹공 이 애들도 상점앞에서 진치고있는 얘네들도 상점앞에서 진치고있는 와 겁나세 안되 홈 대 태협장치 먹으면은 첫 턴에 바로 힘삼 얻을 수 있죠 타격치우자 전투참가가 계속 딜카드 줄거니까 15브로드로 힘삼 개굴 와 힘삼 받으니까 장난아닌데 권절부수기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첨탑붓을 준비되었다 아니야 근데 저지가 훨씬 방어도 높잖아 보호 허어 저풍 제발 흠 맞을까 그냥 체력이 많아서 그냥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찬갑불 양초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겁나 세겠는데 힘쌤이라서 좋아 딜카드 여기까지만 넣자 의자 크림 심호흡 소절라그 는 라그 없음 와 광소니 입술을 띄우 수집 가다! 로그! 고고고방... 후우... 휘갈김 병갈김..하면 되나? 아이고 이제 강화할 것도 없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전등이랑 가방만 미션으로 받은 건데 지나치게 강한 거 아니야 아 저지도 많긴 했지 근데 흠 카드가 잘 떴죠 교분값도 볼 수 있었겠다 영훈방패 룬교라미드 저지핸드에 잡아놓을 수 있는거는 이득일거같아 이제 저거 안나오나? 그그그거 어? 탐선이다 저거 안나오나? 교분 지금 굳이 안봐도 되지? 탐선 보전 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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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복그미 복그미 발동해될일 없을 것 같은데 3 2번? 손자리 안 나온다 해식에 있어가지고 아니 해식이란다 15비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거 진노 풀일 없어가지고 결론 좋은 카드입니다 결론이 안쓰이는게 진노를 못풀어서 안좋은건데 지금은 풀일이 없으니까 아 지금 교훈 안써도돼요 다 강화되겠어 아니 뭐야 잘못썼어 아니 잘못 눌렀어 어 쏘세요 펜타그래프 신속이 더 낫겠지 아싸 아 뭐 강화할 필요도 없는데 휘갈김이 휘갈김이 방어도 채워줄 수 있으니깐 이제 다했네 돈 내놔 희핑 휘두루기 필요할까 필요하겠 잠시만 두둔 손절도 안나왔네 닷 강화 다 되셔서 강화를 못한 타격 지우고 싶다 선투찬과 이놈이 것도 또 도우만드네 공격 지우고 싶다 잡나요? 어?! 잡나요? 잡았다 아니 지금 올가후에요 교훈 할 게 없음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고대 푸션? 심장 잡을 때 고대 푸션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절당 웨세가 꽤 좋은 카드입니다 특히 웨세 플러스면 첫 세트 웨세 강화 안하면 좀 쓰기 힘든 카드가 웨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서 평가인 절의 파도 싱 passage 싱샤 유입 칭 킹선 가슬리 킹선 가슬리 엄벌 도움이야 룬피만 아니었으면 엄벌도 자기할 일 했을텐데 룬피 나오고 쓸모없어짐 첫 핸드만 먹고 저죽하도 됐구만 그냥 찬가 안쓰는게 났겠다 대단원 대단원 함 가자 159 대단원 왔죠 어? 음향성 빠따줘 아닌가? 음향성 아 이거 이정도면은 충분히 심장 반갈죽 하겠는데 심장 두마리 나와도 잡겠네 세모항 병기적 인내 인내보다 저지가 훨씬 방어도 많이 준다 저지가 18방어인데 인내가 18방어 되려면은 뽑았을때 1턴이라고 치면은 한 5턴은 봐야되네 5턴봐도 코스트 1차이나 왓츠가 참을성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인가 이거 음향성이 우와 대박 일등상 음향성이 인공물 잡아 먹는다 1,2,3,3,4 첫 턴에 민첩 10을 주는 유물이 있다? 저지 한 장에 28방어인데 이거는 저거 걸려있어가지고 손상 걸린 채로 28방어 저지도 예상은 예전에는 안좋은 카드였는데 상향을 시게 먹었다 상향을 시게 먹었다 지금은 밸류 문제로 좋아지네 그냥 단순히 숫자 높으면 좋은 캐릭터다 영웅 8 완넘은 못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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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